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어제가 6.25전쟁 발발 73주년이 된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가 50주년이 되는 7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어제는 또 일요일이기 때문에 별다른 그런 행사나 이런 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참 전쟁의 참화를 직접 겪었고 또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분들이 이제 80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그동안 알고 지내던 그런 어른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6.25전쟁이라는 것은 잊혀진 전쟁도 아니고 끝난 전쟁도 아닙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는 1945년도 해방전국 때 발생했던 좌익과 우익의 극심한 대결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그 좌파 세력들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꿈을 그들은 한시도 이전적이 없습니다. 6.25전쟁은 끝난 전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총칼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총칼을 가지고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고 그냥 선거를 장악하게 되면 단시간 내에 비용도 들이지 않고 그냥 체제를 전복시켜서 국민들을 예속화된 상태 노예 상태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깨어있는 한국의 국민들이 각성을 해야 되고 이 문제를 막아내기 위해서 온몸으로 저항을 해야 되는 것이죠. 6.25전쟁은 총칼을 썼습니다. 선거 사기와 부정선거 그것도 단발성 행사가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로 7번째 지금 반복되고 있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대한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선관위 주도 덕표수 조작이라는 것은 끝난 전쟁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73주년을 맞는 6.25전쟁을 제가 보면서 정말 이게 끝난 전쟁이 아닌데 끝난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동아일보인데 일주일 시에 병력 70%를 잃은 국군 이런 기사 다 줬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조선중앙동화가 6.25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내부의 적돌로부터 선거 부정과 선거 사기를 제대로 보도했으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거나 어렵지 않겠죠. 참 사람이 이중적입니다. 6.25전쟁에서는 73년 전의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분격하면서 정거물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체제 전복을 위한 좌파들의 이야기에 의한 선거 장악 문제 선거 부정 문제 선거 조작 문제 선거 사기 문제는 일체 언급하지 않으니까 정말 나라의 기강도 무너졌고 언론인들의 기계라든지 정신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그냥 내려앉은 겁니다. 이 뉴대일 신문의 일면에 6.25 73주년 참전용사 시생대색인 윤석열 강력한 힘이 평화보장이다.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와 책임과 역할을 지금 방치 혹은 방기하고 있는 겁니다. 6.25전쟁에 필적할 정도가 선거 사기입니다. 7번째 선거 사기가 발생해도 현직 대통령이 다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겁니다. 본인이 여러분들 권력을 잡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두 번의 공직선거가 야무지게 조작된 데 불구하고 한마디도 여러분들 입을 안 내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한국전쟁 북한 책임 부인하는 세력이 있다. 여당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 솔직하게 6.25전쟁은 73년 전에 이야기지만 지금 선거 사기 문제는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사건인데도 철두철맥이 여러분들 침묵하는 겁니다. 6.25의 참전용사는 추모도 없이 문재인은 6.25는 미중 대리전 책속에 있다. 나이가 여러분들 지금 70줄이 가까워 돼도 이 사상이나 이런 것은 그냥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는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부정선거가 단행됐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여러분들 애간장을 태우지 않으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자기와 자식들이 자신의 노후와 자식들의 미래가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침묵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정치인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어떻든 선거하냐고 사바사바해 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좀 협력을 받거나 협력이 아니면 그냥 마이너스 효과는 미치지 않는 데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제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을 향해 줄다람치고 있습니다. 다 난리들입니다. 정당 만든다고. 금태섭 8월 신당 창당 완료 양향자 26일 창당 발기대 다 이렇게 간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국가가 어떻게 되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금배지만 닮은 땡인 겁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구한말에 여러분들 그 소위 국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국주의 시대가 여러분들 넘쳐나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다 그냥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데 여러분들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런 공동체 전체를 함몰시킬 수 있는 그런 대사건이 터졌음에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강심장이라고 할까? 양심불량이라고 할까? 나라가 다음에 어떻게 되더라도 저는 하나도 여러분들 신기해하거나 기이하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국가의 여러분들 정신력이 이렇게 썩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참 외치는데 대한민국에 똑똑한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게 많습니까? 대한민국 선거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제 가설 아닙니다. 이제는 저는 그냥 이야기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선거범죄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사전특표 득표소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득표소 정감작업을 한 겁니다. 선관위 이름으로 발표한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거의 대부분의 뭡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한 번이 아니고 일곱 번입니다.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선거가 조작이 됐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두 번의 선거가 조작이 된 겁니다. 철득 친맥의 언론은 침묵하고 국힘당은 먼 산 쳐다보고 있고 대통령은 뭡니까? 외면하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뭡니까? 그냥 한을 보고 지식인들은 뭡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시민사회단체는 입 다물고 조선중앙동안은 뭡니까? 먼 산 쳐다보고 있고 나라가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빵으로도 살지만 사람은 그래도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정의로운 것과 부정의한 것, 불법적인 것과 합법적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자기의 참정권이 일곱 번이나 무참야결은 박달됐는데도 국민들 다수는 뭡니까? 저거는 공박사가 하는 주제 이 정도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선거 사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발표한 자료가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았으면 왼쪽처럼 이걸 난수, 무작위수, 자연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X와 Y의 통계자료 사이에 어떤 종류의 규칙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X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받은 득표수, Y라는 것은 국민의힘 후보가 받은 득표수라고 가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선관위가 자랑스럽게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 자료를 이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왼쪽처럼 나온 것이 아니고 뭐처럼 나왔습니까? 오른쪽처럼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하고 국민의힘의 득표수하고 착한 규칙이 이름 찾아진 거 아닙니까? 그 규칙이라는 건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 조작값만큼 마이너스 처리, 훔쳐가지고 그것을 전산적으로 여러분 누구와 함께 대해줍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이런 규칙이 나온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X, 득표수하고 국민의힘 득표수 사이에 착한 관계를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도 선거 관리를 담당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왜 이러면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총칼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일곱 번째 발생한 선관위 지도 선거 범죄를 저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 거 아니까? 그냥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대한민국 건현대사에서 가장 큰 범죄라고 이렇게 봅니다. 6.25 전쟁은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침달 행위였고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대한 선거 조작 득표수 조작이라는 것은 결국은 특정 정치시력과 선거 사물을 담당한 자들이 결탁돼 가지고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이 침묵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입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검찰총장이 뭡니까? 먼산 쳐다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 땅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식인들이 그렇게 입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나라의 외관은 번듯하고 그러지만 참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책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채 안 돼 실시됐던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낱낱이 다룬 그런 책입니다. 시도지사선거, 시장군수구청장선거, 기초의원선거, 광역의원선거를 어떤 식으로 이런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냈는지를 여러분들 파헤친 책입니다. 그리고 올해 1일부터 여러분들 선을 보인 이 공직선거 해부시리전 도덕놈들 1권에서 5권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이런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라가 있고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저 자신도 긴가민가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중순 정도에 7번의 공직선거에 대한 모든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과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적극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를 구합시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침묵하면 민초가 구합시다. 한국 역사에서 어떻게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덕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